확신하게 내게 맘을 보여줘 What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자 오른쪽부터 하이터치 한번 갈게요 Just do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약 올리지 말고 내게 확신을 전하 쓸데없는 발음 불필요해, 필요해 전하는 듯이, 신하가 되게 피곤해 적게 하지마, 날 눈물 적게 하지마 됐어!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여러분, 지금의 소리 질러 Yeah What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하찮은 하여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We are, w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잘한다, 잘한다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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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꾸끈하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바로 이어서 가봐야겠죠 이제 저희 레드웨이 언제나 엔딩곡이죠 걸스데이, 링마벨 두 배속 바로 이어서 브라운하이드걸스의 킬빌 어 브라운하이드걸스의 킬빌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창작 안무를 했어요 그 아 그전에 앞서서 우리 감독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감독님들은 매주 공연 보러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공연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곡이 단조로울 거예요 근데 이 공연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노테이션 하는 곡들이 싹 바뀌니까 한 2주 정도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예 그때도 더 멋있는 것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예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킬빌 같은 경우에는 그 나는 이미 점 찍었어 네 자 그 혹시 옆으로 잠깐만 옆으로 잠깐만 그 두 분 커플이에요? 커플이에요? 일로와서 시간이 없어요 네 빨리 와라 그치 그치 아 여자친구도 오셔야죠 어머어머어머어머 자 우리 여자친구분은 어 혹시 이거 가방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아뇨아뇨아뇨 여기 그 여성분 앉으시라고 하려고 네? 아 거기 앉아도 될까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쪽으로 잠깐만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앉으시면 돼요 왜왜왜왜 헬끔헬끔 쳐다보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야 예 앉으신 다음에 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남자친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키고 동영상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저희가 막 이런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 진짜 성추행이 되니까 가만히 이 상태 그대로 손은 박수만 얼굴은 미소만 알겠죠? 그리고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얼굴이 팔리기 싫다 그럼 마스크를 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얼굴 팔려도 좋다 마스크 벗으시면 돼요 여기 잠깐만 대기하고 계실게요 아 이쪽에 잠깐만 계실게요 자 바로 이어서 링킬 오케이 얘들아 세끈하게 한번 세끈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끈해요 자 자 자 엉덩이 테스트 한 번씩 할게요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문제 없어 가자 방금 소리가 이상했어 저게 처음 들어있었어 어? 가ania 정상적으로 맞tat다 아 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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